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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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2 때까지는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여섯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이는 전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널 좋아하면 좋아했으라 상처입은 말들이 더 많아 모두가 슬거운 한 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은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 이제였다면 오히려 친구 이제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나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눈물에 상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별을 재고 비켜올랐었어 그 사람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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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처음 있다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해 주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